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미드데이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평 대비로 나왔는데 그냥 뭐 그냥 푸셔도 됩니다 모의고사니까 무슨 말이냐면 6평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추후에 나중에 파이널 대비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니까 선생님 이제 1년 내내 이제 이걸 갖다가 만들잖아 근데 뭘 반영하고 뭘 반영하는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뭐 문제가 요 때만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모의고사가 자 일단은 선생님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매번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소개를 해가지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박선희고요 뭐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저기 열심히 살고 있고요 메가스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현장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아 일단 우리 모의고사 아 선생님 연구실에 내는 모의고사가 지금 2회차 2회차가 이미 제공이 되었고요 또 2회차가 여러분들도 제공이 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5월달에 이제 2회차 지금 거의 다 제작이 이제 완료된 상태고 이제 출판만 들어가면 되는 상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찍는데 미드데이 모의고사가 지금 2회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6평 대비가 의도이긴 한데 우리가 6평 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수능 대비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곡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미드데이 모의고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네요 그죠 선생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뜨고 지고 뭐 이런 이런 과정이 이제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지시해 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최근 2개년 6평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2회분 모의고사 들어가 있을 거고 5회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표지는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 여기 내부에 이제 들어가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미드데이 모의고사 분석서가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선생님 모의고사 본 학생들 알겠지만 분석서가 역대급입니다 여태까지 선생님이 만들었던 분석서 중에 제일 좋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 뭐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는 게 이상한 거잖니 그치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총평도 들어가 있고 빠른 정답도 들어가 있고 단원 분류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걸 틀렸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다시 리마인드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해설서가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문항들 쌍둥이 문항들은 연계 기출 문항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 및 연계 포인트 선지별 자세한 해설 연계 기출 문항을 수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되게 이제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좌를 보시면 이제 해설강의 5월 말에 오픈할 거고요 교재 입고 시 강의 동시 공개를 할 겁니다 미리 좀 찍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5월 25일 수요일 날 입고 예정이고 보통 60분 두강 혹은 50분 두강으로도 갈 수 있는데 좀 이게 자세하게 해설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드데이는 개정 후 2년간 2년간 6월 평가원의 단원 구성 출제 경상의 경향을 반영을 했어 그래서 1회차 2회차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게 출제 우리 팀에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를 해달라 얘기해 줬던 게 뭐냐면 1회차가 어려워요 그래서 2022년도 6월 평가원 기반으로 제작을 했으나 난이도 구성에서 차별화 시도했고 굉장히 낯선 주제랑 낯선 느낌이 들어가는 어떤 킬로모랑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1회차가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2회차에 비해서 그래서 1회차부터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1회부터 푸시고 2회차는 보통 이게 순서대로 드리면 보통 1회 풀고 2회 풀겠죠 학생들 대부분 근데 2회부터 풀고 1회 푸는 친구들 별로 없어가지고 구성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풀어보시고 2회차 푸실 때는 여러분들 평가원 전에 여러분들 딱 풀기 되게 좋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어 그래서 6월 평가원 주제에서 새로운 자료랑 풀이 방식에 대한 변화를 좀 추구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난도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쉬운 난이도 2회차는 1회차는 어려운 난이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여러분들 둘 다 열심히 풀어보시면 아마 다각적으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해설 강의 할 때에는 난도를 떠나서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쉬운 건 쉬운 거대로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드데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6평 지나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쓸만한 모의고사가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풀만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새로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파이널까지 좀 쓸만한 모의고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6평 단순 변형인 거예요? 고난도 변형인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단순 변형도 아니고 고난도 변형도 아니에요 사실은 변형했다는 개념이 좀 이상해 그냥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라이즈 SBS 비해서 난도가 어쩌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난도 순으로 배치를 하면 SBS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그 다음 미드데이 그 다음 선라이즈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1회차는 반드시 어렵고요 확실히 2회차는 쉽습니다 그거보다 수능이 그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물론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다르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은 그렇고요 회차별 등급컷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직 시뮬레이션을 돌리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1회차와 2회차의 등급컷 선생님이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1회차 같은 경우에는 등급컷이 내 생각에는 40원대 초반 한 42 정도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등급컷이 한 45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6평 기준이 한 47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회차 2회차가 난도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문학 모두 해설하시나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전부 다 해설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학 해설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열심히 사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이게 그 모의고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점검이죠 내가 이걸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 점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나의 약점 파악입니다 그래가지고 6평 대비 모의고사다 했을 때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언제 확실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모의고사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맨날 하는 말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할 수 있다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리엔테이션 어느 순간에 보든 간에 절대 늦지 않아요 알겠죠? 물론 수능 끝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전에 보면 어느 순간이든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같이 갈게요 열심히 끝까지 할 테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